세종대왕을 경제학자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딱딱딱 집어서 딱딱딱 해결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여러 업적들. 딱딱딱 집어서 딱딱딱 해결한다. 복지 쪽은 어때요? 딱딱딱 집어서 딱딱딱 해결한다. 홍민정은 딱딱딱 집어서 딱딱딱 해결한다. 세종의 아버지부터 한번 좀 받을 것 같아요. 유동근 선생님. 유동근! 총회 보셨어요? 네, 그럼요. 도시로 뭘 느끼셨어요? 그게 그 친구구나.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견줄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찬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에 숨겨진 경제학자들.